그 담배를 피러 나왔다가 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로 살해당하셨던 고인 기억하시죠? 그 살인범 미치광이 30대 백모씨 사건 오늘 그 사건 관련해서 두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저희한테 공판에 앞서서 연락을 주셨는데 먼저 백모 영장심사 당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아직도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유족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하신 이유,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 백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이유였습니다. 대체 왜 저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지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박대성 사건을 다루면서 저희가 얘기한 게 있죠. 사건 반장은 저희가 취재가 되는 한 이제부터 흉악범에 한해서는 최소한 이름이라도 공개하겠다 말이죠. 공개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7세 백영철입니다. 일단 당시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골프 가방 안에 숨긴 채로 돌아다니다가 정문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와 마주쳤습니다. CCTV를 보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일본도를 휘두르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10여 차례 무참히 공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일본도를 챙긴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연하게 손에 묻은 피를 보고 거울을 보면서 침착하게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묻어있었고 일본도는 범행의 충격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백씨는 집에 있다가 체포됐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국가 권력이 나를 3년 동안 사찰 및 위협했기 때문에 내 살인은 정당방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두 분 변호사님께서 배경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건 반장이 앞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의무로 양으로 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몰랐던 바는 아닌데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좀 넓혀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좀 무모한 짓을 벌이고는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뭐가 됐든 말이죠. 유족들이 중요합니다. 유족들은 경찰 단계, 검찰 단계에서 이 배경철의 신상이 공개되도록 계속 요구했는데 그게 되지 않고 지금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은 신상고기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람이 정신주의라는 가능성이 있고 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유족들에 대해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라는 걸 이유로 들었고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에서는 유족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유족들은 신상공개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은 유족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유족은 신상공개를 왜 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자아가 사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인명식도 없는 사람을 해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형을 받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그거를 막아야겠다라는 게 유족들의 진정서의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은 원하고 있는데 이 유족들을 원치도 않는 걱정을 해주면서 이걸 막고 있는 경찰, 검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셈이고요. 그래서 사건 반장에서 이 부분을 앞서서 양원보 앵커가 공개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지만 저나 박 변호사도 법적인 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계속 이런 문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이 기준이 정말 맞는지 국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열든지 이런 공론화된 토론회장이라도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끊임없이 문제 제기만 하고 사건 있을 때 넘어가고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좀 깨고 싶어서 사건 반장에서 양원보 앵커가 짐을 진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흉악범 신상 공개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해서 정말 무슨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머그샷도 함부로 일부러 흉악범들한테 일일이 허락받고 그 사람이 동의를 해야 머그샷을 찍어서 공개할 수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정유정도 증명사진을 공개했지 머그샷을 공개하지 못했던 나라예요. 하지만 법이 바뀌고 나서 이제는 그냥 머그샷 올립니다. 자, 신상 공개도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입법적 결단이죠. 국민들의 여론, 또 국민들의 법감정 그것을 받아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 이 사건도 좀 봐야 되는 게 똑같은 사건인데 한쪽은 공개했고 한쪽은 공개하지 않았으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우입니다. 그 비슷하게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따라다닌다면서 결국은 70대 남성을 무차별로 살해했던 그 사건인데 이 최성우는 공개가 됐어요. 공개 이유는 뭐 신상 공개해달라니까 공개해 준 건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망상도 있었다는 거. 또 피해자,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2차 피해의 가능성도 유족이 산다는 거는 같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공개를 했습니다. 한쪽은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이 백영철 쪽의 유족들의 의견입니다. 더 황당한 건 지금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는지를 유족들도 모르고 계셨어요. 이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백시성이라는 것도 언론 보도가 나와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얼굴은 재판정에 나와서 그제서야 처음 보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아들, 내 남편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는지 그걸 몰라요. 알려주지 않아요. 유족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자, 박 교수님. 정말 평범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더 소름 끼친다. 네, 더 소름이 끼치고 공포시까지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에 따르면 이 백시의 얼굴이 너무 평범하고 그냥 멀쩡한 사람이어서 더 무서웠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이 이런 걸 알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사실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냥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그냥 외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리지 못하는 것이 이제 답답하신 거고요. 그 중요한 거는 또 저렇게 지금 이제 지금 가는 도중에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미안한 거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법정에서도 똑같이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고 반성의 태도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살인마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해요.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사형을 좀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백시 유족한테 얼굴 한 번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유족은 지난주 금요일에 재판부의 피고인 단계 그러니까 재판 단계에서라도 이 100개의 신상 정보를 그러니까 사진, 이름, 나이 등등 다 공개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데 가능합니까? 현행법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신상 정보 공개 관련 범죄가 공개를 하려면 기소 전까지 가능하거든요.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라고 그러고 기소 전에는 피의자라고 그러는데 피고인 단계에서는 불가능한데 예외적인 경우가 뭐냐 하면 원래 피의자 단계에서는 특정 중대 범죄가 아니었는데 공소가 변경돼서 아니면 추가가 돼서 피고인 단계에서, 재판 단계에서 중대 범죄일 때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한데 그 법 조항을 지금 이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따져보면 거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이 이렇게 다 이걸로 같이 적용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그런가요? 지금 법이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경찰 단계에서만 됐어요. 그러다 법을 좀 바꿔서 검찰 단계에서 됐고 또 예외적으로 법원 단계에서도 할 수 있고 예외 조항을 두는데 예외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이런 취지가 뭐냐면 그냥 한 번 어떤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거를 다시 한 번 돌아올 기회 자체가 잘 주어지지 않는 게 지금 신상공인이라는 법이고 이게 엉뚱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경찰에서 열었다가 또 검찰에서 검토했다가 이걸 정확히 누가 어떻게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도 각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공론화를 시켜서 애초에 우리가 강제 처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있으니까 어느 단계가 됐든지 어느 시기가 지났다고 할 게 아니라 유족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의 어떻게 보면 부속 절차인 것처럼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게 차라리 공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꼭 이렇게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하는 법들이 내용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바꾸기 어렵더라도 지금 뭐 사건반장에서 이름을 공개하신 것처럼 이게 공론화가 돼서 좀 전반적으로 손을 이렇게 땜질하듯이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법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유족들은 오늘도 이차 공판에서 그 백영철의 얼굴을 또다시 대면하셨다고 합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내가 잘못된 게 피해자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가해자 할인자들을 보호하는 거 그런 할인 납범들은 당연히 공개가 돼야 돼요. 이건 보호할 가치도 없고 피해자를 생각해서 한다면 더더욱 아들이 죽은 거보다 더 억울한 게 없어요. 더 위험할 것도 없고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우리 아들이 죽은 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은 아무 죄도 없는 게 죽었어요. 뭐가 겁이 나고 우리가 뭘 도와라겠어. 나는 원칙한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목숨을 걸었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정말 이제 이 한을 풀어줄 수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매일매일 신상 공개와 사형 선고를 바라는 탄원서를 쓰고 있고 또 일기로 하루하루 주사 이런 소사 관련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정신과 치료받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아빠 사진만 보고 멍하니 있고 커튼도 치지 않고 지내고 있대요. 이 아버지 언젠가 아들과 함께 천국에서라도 같이 살 날만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37살 서울 은평에 살던 백영철의 과거 행적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저희 진짜 좀 해보고 싶습니다. 법 바꿔야 돼요. 진짜.